이거 의료선으로 떨어지는 거를 빠르게 끊을 수 있는데 저렇게 오딘으로 와버리면은 간직선이 너무 늦게 나와서 빌드 파악이 전혀 안되던데 나는 상감론 이후에 트리플 먹을라 그랬는데 냅다 뛰어오네 겁나 무섭게 막 몰아무지는데 해방선 너무 쎄 해방선 너무 쎄 우연 DIY 앞으로는 드랍이 뭐야, 군송장 봤는데 드랍 안오면 그냥 육병에 올려야겠다 안되겠다 완전 노답이네, 대단히 아, 육병 막아버리네 아, 뭐야, 다오린이야 또 토까스 하는 자식 테란들 다 왜저래? 운영을 못하겠네 오늘 운영한 테란이 다 한명도 없구나 하나같이 쟤다 오림만 했네 하나같이 쟤다 오림만 했네 가스를 좀 늦게 먹었던구나 왕복은 아뇨 아뇨 하하 이케 왕복은 끝까지 오는거야 아씨 저 사이클론 어떻게 막지? 야 뭐냐 저거? 야 저거 떼어 떨리는데도 때리네? 와 떠 있는데도 때리네? 거기다 이젠 지레까지 왔어? 너랑 같이 죽어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히힛 와 미치겠네 와 사이클론 진짜 이게 막아도 막은게 아닌데? 사이클 미래가 사이클 미래가 후탑이 융이 있네 에이썬 우림이네 우림 이쁜 이쁘라고 웃기 이쁜 사이네 영역의 결정 영역의 결정 영역의 결정 목적이 모든 거라는 거라 아 근데 거신이 2개밖에 없어서 4거신은 내야 힘을 쓰는데 ㅋㅋ 음 퇴근한 목욕이 rico집사 어휴 c 오린러 맞기 진짜 힘드네 아